안녕! 손짜리를 하고 나냐? 이거 뭐야? 아 이거 상담도 하고 있대 안녕! 안녕!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준다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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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짖어! 야 잠깐만 안 짖는데 일단 머리 씻을까? 뭐 먹을래? 아 그럴까? 왜 없냐? 아니 너 뭔데? 쿠팡 있지? 쿠팡 있지? 난 배민해서 바라팠어 잠깐만 잠깐만 페이스트 케이크를 그래서 오늘 친구와 함께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주러 왔는데 정말 만들기 싫었지만 자기가 원해서 굳이 샤넬 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근데 제 친구들이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똥을 만들자 저기 홍학 친구가 똥을 만들자고 초코파이를 초코파이 필요 없겠냐고 오늘 아침까지 진짜 초코파이 필요 없겠어? 이러면서 망하면 아니 시켰어? 아니 안 시켰어 근데 그 후에 넘어가는 게 야 아니야 나도 쿠팡 이츠를 보겠어 쿠팡 이츠가 빨라 쿠팡 이츠가 빨라 쿠팡 사랑해요 쿠팡 광고주님 보고 계시나요? 그냥 맥도날드 할까? 쿠팡 Traditional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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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캘 잼 바르라고? 뭐 칼로 발라? 뭘로 발라? 잼 바르는 그거 오케이, 너 그런 걸 들어가잖아 요새 야 그러면은 너는 딸기를 잘라 어? 너 그런 거 잘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나한테 일부러 나한테 일부러 기차하는 거 시키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딸기를 씻어서 그럼 내가 자를게 어 나는 일단 아니야 일단 이걸 언박싱을 하자 아니 나는 일단 이걸 먹고 올게 이거 쓰레기를 봤어 식빵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줄까? 참치? 참치 왜? 아니 참치를 아침에 먹었는데 반이 남았거든 참치 회? 아니 참치 캔 아 아니야 괜찮아 참치 회를 주겠니? 왜 먹지? 딸기잼은 사랑인 거에요 야 나가, 너 기다려 나도 한 채 나오면 안 돼? 이미 찍었어 꼭지를 딸까? 빠야지 야 너 요리 되게 많이 하는 거 같았는데 미래 인스타그램 보면 아 요리 잘해 네? 너 못하는 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자를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잘라야 되지 않아? 야 근데 이걸로 잘린 게 맞아? 왜 그래? 차려야 돼 아니 누가 딴 걸 좋아하니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쿠팡에서 배달 못 온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제발 여보세요? 맞는데? 오! 오! 전화를 다시 걸면 고객님의 연락처가 노출되니 주의해주세요. 문의가 필요하시면 고객센터로 전화해 주세요. 왜 이렇게 사소하면 길죠? 응.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후추 커피가 되실 거 같아요. 네. 네네,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샌드위치가 안 돼가지고. 혹시 그 8인위도 대체 가능할까요? 가격은 똑같이 해드릴 수 있어요. 안 될까요? 아, 그럼. 저, 너 어떻게? 이렇게? 파니니로 된다. 생리치 갖는다고. 그러면 파니니 불고기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아니, 난 불고기. 그러면 하나는 파니니. 아니에요, 같은 걸로 해주세요, 같은 걸로. 아, 그럼 베이컨 파니니 두 개를 갖다 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파니니가 그렇게 비싸. 진짜? 근데 그 가격에 해준다는 거야? 다 살았어.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되게. 진짜 안 짖어. 잠깐만, 내가 걔들을 조용하게 해줄게. 야, 안 짖는다며. 네, 의자에 좀 앉아있어. 내가 알겠어. 오케이. 아, 딸기. 준비 완료. 야, 너 칼로 너무 무섭겠다.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부터 뜯어야겠죠? 이거는 쿠팡에서 샀어요. 어, 쿠팡 광고 아니에요? 야, 또 가보니까 대 쿠팡 광고 같은데. 아니, 근데 왜 쿠팡에서 샀냐면. 짜란. 자, 여기 앉아있어. 아니, 얘네 그냥. 그냥 다 내려야겠다, 내리고. 내가 얘네 한 번만 더 지지면 이제 진짜 뭐 찍게. 최후의 수단을 쓸게. 그게 뭐야? 껌을 줄 거야? 아니요. 샤샤! 이거 뭐죠? 뭐죠? 네. 빵칼 두 개.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 이게 막 칼로리 진짜 미니아트다. 이건 그냥 내 눈보다도. 이 초코팬이 오늘 다 하겠지? 근데 이거 중탕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치? 아, 그러네. 응. 아니, 근데 내가. 손이 많이 가네? 내가 예전에 남자친구 케이크 만들 때 이거 해봤는데.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면 돼. 아,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중간에 뭐 크림 안 발라도 되잖아. 원래는 바르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뭐. 발라. 그냥 겉에만 바르면 되지. 그래. 근데 원래는 난 이 생각을 했어. 중간에 막 딸기를 썰어갖고. 굳이 그렇게 안 바를 것 같아. 아, 오케이x2 보여지는 거 위주로 하라는 거야. 오케이x2 우리는 먹지 않을 거니까. 근데 이거 꼭 잘 짜야 되나? 아니, 이건 막 짜. 그래도 좀 있어 보이게 짜보자. 아니, 아니야. 아니, 잘 짤 필요 없다고.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왜 근데 옆으로 쇠? 너 손톱이 빵꾸냈네. 아니야x2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 야, 잠깐만. 이제 하지 마. 얇게. 얇게. 옆에 둬야 되잖아. 그치? 옆에는 조심해. 아, 야, 잠깐만. 아, 이런 거 왜 한다 했을까, 우리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 왜 이렇게 악마같이 웃어? 아니, 너무 가십적이잖아. 잠깐만. 나 머리띠 좀 쓰고 올게. 왜? 너께 너무 예뻐서. 아, 그래, 내가 예뻐서.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어때? 괜찮네. 진짜요? 아니, 보지도 않고 빵 먹으면서. 괜찮네. 방탄아, 보고서 빵 먹은 거잖아. 이렇게? 한번 붙여봐. 야, 얘 진짜 예뻐. 이거 하나 해놓고 진짜 예뻐. 야, 얘 진짜 예뻐. 야, 네가 얼마나 생크림을 못 발랐으면 이거 하나 붙였을 뿐인데. 예쁘냐고 지금. 아, 아니야. 야, 예쁘다, 벌써. 그러니까. 거의 진짜, 이렇게만 끝내도 괜찮겠는데? 걔 사진 찍는 거, 이거 너무 몰랐는데. 이거 썩었는데 거의? 이거 못 쓰겠는데? 만져봐. 응. 나 괜찮겠어? 응. 이거 붙이고.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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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샤넬을 그려볼게요. 아니. 뭔가 더 해야지. 여기 바로 샤넬하고 끄시게? 아니, 샤넬하고서는 뭘 더하게. 아,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일단 샤넬이 메인이니까. 그럼 난 그 사이에 초코펜을 데펴볼까? 그래. 초코펜은 전자렌지에 넣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밖에 없네, 초코펜이. 안 돼, 너무 심한데. 일단 가운데 하나. 응.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샤넬이 근데 어떡하냐? 아니, 너 왜 이렇게 샤넬 걱정이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안 돼. 그건 아니고. 짜란. Not bad, not bad. 야, 괜찮은 거 같아. 먹기만 하는 거 같은데? 아니, 맛은 진짜 별로인 거 같아. 할 수 있어? 너부터 해. 아니, 근데 어차피 이게 지금 사각형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 수학적으로. 응, 수학적으로. 여기, 여기서부터. 맞아? 응. 잠깐만, 반대쪽 내가 하기로 한 거 아니야? 왜 네가 다 하냐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밑에, 밑에. 잘 자려주면. 얇게. 잘 자면 될 거 같아. 오, 야, 진짜 잘 그렸어. 인정? 아니, 이걸 지금 안 보여서 네가 얼마나 못 그린지 모를 것 같아. 아니, 잘 그렸어요. 살짝 삐뚤어진 거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보여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아, 시원해. 어? 잠깐만, 너무 똥처럼 나오는데?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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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무슨 말인지 알아? 응, 알아. 어떡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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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생각을 하고 해야지. 한 번에 하자. 밑그림 그렸으니까. 근데 내가, 네가 연습을 한 번 해봐, 그러면. 왜냐면 내가 방금 해봤잖아, 어려워. 야, 근데 그러다 생그림 모질 나는 거 아니겠지? 될 거 같은데? 잘하는데? 어? 어? 야, 이거 뭐야? 거봐, 안에 공기가 있다고. 아, 괜찮아요. 그리고 난 지금 이 노래랑 너무 어울리잖아. 야, 야. 어, 괜찮을 거 같은데? 여기 이쑤식으로 살짝 하면. 아, 진짜 너무 그런데? 지효야. 아니, 홍어가. 야.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야, 귀여워. 약간 키치해. 키치? 응. 키치 키치 야야 타타. 이게 할린 종특이에요. Team Has The 왕 쑤아 이게 할린 종 특이에요. 어때 영상에서도.. 야 영상에서 괜찮은데? 어구. 으흐흐흑 괜찮은 거 같은데, 영상에서? 완성! 완성! 보여줬리자 완성입니다 야 예쁜데? 나 뺀 나 뺀 실물보다 화면이 나 그렇지 않아? 봐봐 그렇지 않아? 야 이렇게 똑바로 해봐 화면이 나 화면은 났다 그치? 화면 진짜 있어? 화면 빨리 좀 갔는데 야 이제 출발 먹으면 안 된다니까 진짜로 너 왜 자꾸 수정하냐고 아니야 더 추가하는 거야 중간에 빈대가 있어가지고 떡은 끝났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니까 이거 봐 나도 껴줘 빈츠까지 빈츠야 결국 주인공은 빈츠 빈츠야 한입 먹어 야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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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역광이에요 뭐야 아냐 약간 이런 감성을 아 그래? 옛날기가 화렴 influye jedoch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음 예 하셨나 벌써 아니 그럼 음 먼저